박지원입니다. 제가 비장한 각오로 말씀드릴게요. 오늘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실질적인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. 그리고 국정원에 있습니다. 검찰 반성해야 됩니다. 지금 우리 법사위원장께서 왜 권양승 여사건을 형사육부에 하느냐 특수부에 해야 된다.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제가 저축은행 비리를 조작해서 합동수사부 중수부에서 했습니다. 중수부에서 저를 수사한 고위검찰 간부가 이건 무죄입니다. 저한테 그랬어요. 왜 그럼 수사하십니까?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. 그때 양모 여인하고 저하고 문자가 많이 왔다 갔다 한 게 있어요. 이걸 중수부에 배당을 했어요. 당시 중수부장인 최재경 부장께서 이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하든지 형사부에서 할 일을 왜 이걸 중수부로 보내느냐 총장이 거기서 해라 해서 제가 제 아내 저는 딸둘인데 가정이 파괴 날 정도로 검찰에서 개망신을 줬습니다. 그러나 결국 저를 못 부르고 중앙지검으로 내려가서 수사한 적이 있어요. 자 보십시오. 이러한 일을 누가 했느냐 우병우가 했어요.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우병우 하나 구속 못하고 우병우 사단 척결해라 하는 것을 제가 주장했는데 물론 상당한 부분 척결했지만 그 사람들을 승진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입니다. 말씀드리겠습니다. 2014년 제가 정보위원으로서 국정감사관이나 정보위 업무부 그때 국정원장한테 간부들 배석했는데 추메국 국장에 일어서 일어서더라고요. 제가 낱낱이 얘기했는데 절대 국정원에서 그 사람 처벌하지 않았어요. 그대로 지키다가 이 꼴 된 거예요. 오늘 기사 보세요. 같은 해 제가 만만해 지금도 재판받고 있어요. 검찰이 만약에 만만해 제대로 수사했으면 추미애 국정농단 없습니다. 박근혜 박근혜 죄송합니다. 내 추미애한테 유감이 많아서 하는 거예요. 의도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. 공수처요. 개혁이 법무부안 절대 검찰의 의거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저는 실패한다고 봅니다. 그래서 문재인 정부 여기에서 우리 박상기 검찰 법무부 장관은 진짜 검찰을 말이죠. 제대로 해야 돼요. 국정원에서 추명호를 제가 지적했을 때 일어세워서 계속 추궁했을 때 했으면 이런 꼴 안 나요. 만만해 했으면 최순실 사건 안 나요. 검찰이 제대로 했어야 된다 이거죠. 정권에 밑빼 보인 놈 잡아다가 하고 김영환 민정수석의 비명록 업무일지 가지고 그러한 것이 나와도 지금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. 우병우를 왜 문재인 정부에서 못하냐 이거죠. 왜 문재인 우병우 사단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승진시키느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검찰이 개혁됩니까. 저는요 15년간 검찰 수사를 받고 15년간 재판받고 있어요. 11월 1일에 또 받아요. 말이 됩니까. 만만해 가지고 받는 게 사실 아닙니까. 제가 오늘 오전에 이 얘기를 하려다가 언론도 읽고 이제 마감됐으니 가라는 거예요. 검찰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. 국정원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. 우의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. 우병우 사단을 그대로 승진시키는 거예요. 문재인 정부답게 하란 말입니다. 촛불혁명의 산문으로 태어난 대통령답게 하란 대통령답게 하란 박근혜 해보세요. 검찰개혁의 첫걸음이 인사가 검찰 인사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정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. 제가 장관의 취임에서 대검검사급 인사와 중간 간부 인사를 했는데 그러한 인사가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 검사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서는 부족했다는 점을 저도 알고 있었고 또 그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. 앞으로 그런 부분 정치 편향적인 검찰 활동 검찰권을 행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반드시 인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도록 제가 자세히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 부분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.